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연재물 도로의 미래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연재물 도로의 미래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연재물 도로의 미래 소식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에 대한 소식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게임 체인저,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걱정을 그다지 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충전소에 대한 걱정 걱정을 그다지 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충전소에 대한 걱정 걱정을 그다지 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충전소에 대한 걱정 켈리코비에야가 시제품에 대해 보도합니다. 태양에 의해 구동되는 시제품 모모에 의해 구동되는 powered by ~~ 하시겠습니다. 켈리코비에야가 시제품에 대해 보도합니다. 태양에 의해 구동되는 시제품 켈리코비에야가 시제품에 대해 보도합니다. 태양에 의해 구동되는 시제품 스스로 충전하는 자동차 그것이 소노모터서의 주장입니다. 스스로 충전하는 자동차 그것이 소노모터서의 주장입니다. 스스로 충전하는 자동차 그것이 소노모터서의 주장입니다. 이는 배후에 있는 회사입니다. 4도어 해치백 순수 전기차의 배후 이는 배후에 있는 회사입니다. 4도어 해치백 순수 전기차의 배후 이는 배후에 있는 회사입니다. 4도어 해치백 순수 전기차의 배후 그런데 이 차는 아직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잠재력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아직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잠재력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아직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잠재력이 가득합니다.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그 차가 자동차가 자체를 받았습니다. 그는 손오 Motors의 말입니다. 이 차는 이 차는 4도어 해치백 순수 전기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